딸의 저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 2월 6일 터키와 시리아를 강타한 규모 7.8과 7.5의 연속 지진도 보름달이 뜬 2월 6일에 발생을 하였으며 3월 22일 초승달을 앞두고서 전 세계는 지진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. 뿌리고리와 그 이외의 지역까지 강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오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과거 일본 대지진 데이터를 살펴보면 일본 대지진과 연세, 도미노 지진을 대부분 일으켰던 아프가니스탄에서 규모 6.9 강진이 오늘 3월 22일 초승달이 뜨는 날 새벽에 발생하였으며 일본을 시작으로 하여 미국 캘리포니아, 빠누아투 인도네시아, 페루즉 대표적인 부리고리 국가들에서 규모 4에서 5 이상의 강진들이 발생 중입니다. 오늘 오전에만 말입니다. 도대체 달의 인력이라는 것은 정말 존재하고 보름달과 초승달이 정말로 지구의 강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인가? 이에 대하여 미국의 지진 조사팀이 논문으로 그 답을 발표하였습니다. 미국의 지진 연구원들은 태양과 달의 위치와 미국 샌 안드레아스 단층 깊은 곳의 작은 진동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. 이는 천체의 중력이 지구의 판을 바다의 조수처럼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. 미국 지질 조사국 어스지얼라지컬 서베이의 팀장 니콜라스 반 데르 엘스트 니콜라스 벤 더 이는 성명서에서 말하기를 오랫동안 샌 안드레아스 단층을 연구한 결과 그 내부 깊은 곳에서 발산되는 기본적으로 규모가 약 1.0인 미세지진 인 작은 진동을 감시해보니 조수 변화가 이러한 진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해냈다고 합니다. 이 말은 달의 인력즈 보름달과 초승달이 지구의 지진을 일으키는 원인 매개체라는 뜻입니다. 미국 지진 조사팀은 단층의 파크필드 부분 즉 지진 활동으로 끊임없이 흔들리는 지역 근처에서 발생한 8만 천 개의 저주파 지진을 분석했습니다. 그런 다음 그들은 이 데이터를 같은 시간대의 조수 데이터와 비교했으며 특히 음력주기와 일치하는 2주간의 격주도석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. 결론적으로 보름달이 뜨는 날 주변으로 하여서 해당 지역의 지진 활동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. 하지만 달과 태양의 인과관계가 지진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조사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. 조사팀은 보름달과 초승달이 뜨는 시기의 단층선을 따라서 지진 활동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. 최근 3월 22일 초승달을 주변으로 하여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규모 6.9의 강진과 브리고리 지역의 강진들을 봐도 우리는 그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. 9.5의 강진과 브 치료로 기울입니다. 5.5의 강진과 브 לק